이펜스 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OK, look at the question. 저는 올해 19살입니다. 1번, 모레에 20살이 됩니다. 2번, 작년에 20살이 됩니다. 3번,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4번, 어제에 20살이 됩니다.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OK, 저는 올해 19살입니다. 저는 올해 19살입니다. 저는 올해 19살입니다. I am 19 years old this year. 저는 올해 19살입니다. 저는 올해 19살입니다.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내년에 20살이 됩니다. OK, let's check the word on this question. 올해 19살입니다. 니삼 내년에 21삼 되다 되었다 나이 올해 this year 설 Marriage old 내년 next year 되다 be become 되었다 became 나이 올해 살, 내년, 되다, 되었다, 나이 작년, 오늘, 내일, 모레, 그저께 작년, last year, 오늘, today, 내일, tomorrow, 모레, the day after tomorrow, 그저께, the day before yesterday, 작년, 오늘, 내일, 모레, 그저께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화이팅